2022년 11월 21일 특별새벽기도회의 첫째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의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입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닿으며, 목숨을 닿으며, 힘을 닿으며, 뜻을 닿아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해봐라. 그러면 자기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또 이와 같이 하는 내 빈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야란 중 겁이 이르러 그를 보고 불사장이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들을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헤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지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배달해온 불을 내어주며 이르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늘면 내가 돌아올 때에 바쁘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비웃이 되겠느냐. 이르네 자비를 베푼 자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소,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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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같이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너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도리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율법의 핵심을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적용이 문제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진짜로 실천하고 사는지를 묻는 거죠. 29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연자로 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웃을 알기만 하면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웃이 누구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가 이웃인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대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보험에 누가는 29절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아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을 옳게 보이려고 합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합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죠. 하나님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의식적으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율법사와 같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사는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에 따라 당신은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율법사 당신은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이 사람은 이웃입니다.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웃을 설명하고 나면 율법사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율법사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아 주님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예수께서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옳게 살았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은 기대하고 묻는 질문이죠.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이웃 사랑한 것이 옳다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누가 이웃인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이웃에게 행하며 살았다는 게 옳았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보다는 제가 바로 그와 같이 행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와 같은 율법사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율법사의 질문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바로 당신의 이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도 이와 같이하라 사실이야 아멘 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뭐죠? 율법사의 관심은 자신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할 자신의 완벽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문제로 삼습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 그 사람의 자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내 이웃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이웃이 내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니까? 대상이 내가 사랑할 대상이 내 이웃임을 알기만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웃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면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이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자격만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이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다. 너는 더 이상 이웃을 선택할 칼자루를 쥐지 않았다. 문제는 내가 그 모든 이웃을 향하여 이웃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파악이다. 사랑이 어떤 자리에서 서 있든지 이웃을 주시면 감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려고 주어진 것이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이웃이 권한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곁에 나타난 것이 사랑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웃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르죠. 대표적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다가 그냥 본체 만체 지나갑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지나가다가 좌우를 살펴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자 반드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보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여긴 게 문제지. 그냥 지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레위 뒤에 나오는 이웃은 이완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은 자신에게 제의적인 레위인에게 이런 제의적인 부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 제의법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만 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이 율법이 못 도와주게 하는구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내 이웃인가? 레위기에 나오는 후배는 유대인만 이웃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시체,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은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어요. 이 제사라는 성스러운 책임을 맡은 이 레위인들에게 이 사람을 만짐과 동시에 제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만 난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외면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이 그들에게 면책을 해준 겁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살아야 할 대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든지 이웃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 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만 난 자를 보살핍니다. 어떻게 보살핍니까? 단계별로 사랑을 실천하죠? 첫째는 시작! 첫째는 여행 중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하는 것입니다. 따로 이웃 사랑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삶을 살다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 이웃을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둘째는 둘을 보고 불상이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권한받고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금휼이 여기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타는 마음, 불상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 기름과 포도구를 그 상체에 굽고 싸맵니다. 아멘 위기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주막 주인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여기가 더 돌리면 돌아오는 길에 주기로 약속합니다. 아멘 여행을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하여 일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생업을 그대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응급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권리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적인 상태로 복귀하기까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재정을 돈을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권한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웃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만난 사람들이 권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내 이웃이 아니고 그런 핑계를 자꾸 대줘요. 이웃의 자격을 자꾸 찾는 겁니다. 네가 과연 내 이웃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네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찾으려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만 우리가 가지고 또 그렇게 고집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가 이웃인지 선택할 선택권이 없습니다. 단지 여행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금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신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가난하고 힘든 과와 과부들을 그들의 언급처치, 그들의 어떤 재난적인 상황에 처했다면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언급처치를 해주고 또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만이 자아도취와 이기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에 실천한 이웃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사의 사랑도 아니고 배위인의 사랑도 아니고 진정으로 참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묻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을 묻는 것입니다. 네가 이웃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보내주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이웃을 내가 선택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신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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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